안녕하십니까 초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유사매매사례가액 불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국세청 심사청구를 했는데 그 심사청구하는 회의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심사청구를 한 것은 2019년 12월 2일이거든요. 오늘이 6월 3일이지 않습니까? 2020년 6월 3일. 그러니까 거의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죠.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고 이게 이제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지가 되는 거죠. 아니 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을 했으니까 이게 기각이 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제 인용이 되면 과세처분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세처분이 되면 환급이 되겠죠. 세금 낸 거 감액해달라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의견 진술을 했거든요. 의견 진술 제도라는 게 국세기본법에 있어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2003년에 2003년에 법무과장 시절에 2007년까지 2007년까지 그런데 2003년에 의견 진술 이 제도를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뭐를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 그것도 상당한 과장한테 담당 과장한테 가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그거 허락 막는 것이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용서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무사가 이렇게 이렇게 통해가지고 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는 아니지만 저는 뭐든지 들어주는 형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람도 직원들도 직원들도 행태를 보면요. 이게 구제 마인드가 있는 사람, 규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구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불복으로 해도 불복을 담당하는 조사국 사람들이 무조건 칼 들었으니까 이렇게 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세 처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정당하다 이렇게 하고 오늘도 이제 오신 제가 이제 청구로 의견 진술을 했으니까 처분청에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서로가 의견 진술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심리 담당자가 이렇게 되면은 애가 위원장이 앉아있고 애기는 이제 제가 청구인이에요. 애기는 처분청 사람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과세 처분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쪽은 이제 조사 담장자가 있고 이쪽은 관사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다 위원들이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청에서 했던 거는 제가 이 관사 자리를 얘기를 했고 우리 계장이 애기 앉아있었고 그 다음에 애기는 이제 내부 위원들, 애기는 외부 위원들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국세청이 이제 본청 심사는 이제 어차피 회의실도 더 크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제는요. 어차피 이게 일을 하다가 보면요. 우리는 과세 처분을 어떻게 해선지 유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조사관서가 조사관서가 뭐를 조금 미진한 거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동그라미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구제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젊어서부터 뭐를 하다 보면은 윗분의 눈치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말이야 우리 조직이 과세처분을 유지하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장 끝까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애기가 국장이잖아요. 국장까지는 저도 이제 이런 국장분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설정에서 거의 웬만한 회의는 불복회의는 다 들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엊그제만 해도 내가 조사국장이면은 우리가 이 정도면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과는 법리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법리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사실관계 이런 거를 우리가 긍정으로 보냐 부정으로 보냐 그걸 가지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팩스가 되면 우리는 그대로 법리를 따르면 된다라는 식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될 수 있으면 납수자 유리하게 긴가민가하면 국세청이 칼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는 긴가민가한 걸 왜 칼을 대냐 이거예요. 자신이 있을 때 칼을 대야죠. 긴가민가한 사람을 칼을 대면 되겠냐 이거. 이 의사가 이렇게 보고 아 이게 종양인가 암인가 암덩어리인가 그렇게 긴가민가하게 칼 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세무 공무원은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자질이 자기가 칼을 대는 순간에 납수자한테는 고통이 가요. 왜 돈으로 돈이라는 큰 고통이 간단 말입니다. 몇 억씩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있을 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긴가민가하는데 대충 이러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과세하고 나는 애기 뒷전에서 해가지고 나는 한지급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으면 하느님의 부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주겠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나 절에 가가지고 나 잘되게 빌게끔 해주고 부모가 내 자식 잘되게 해주라고 빌면 그 빌어주게 되겠냐 이거. 그 기복이 들으면 없겠냐 이겁니다.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과세체벌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과세해야 되는 우리 이 정도면 과세체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장이라는 사람들 말해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아니 애기가 무슨 조세법률주의인데 법률 가지고 우리가 과세하고 그거에 안 맞으면 이렇게 판단하는 불복의 의자리인데 우리가 이 정도면 과세해야 된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부 직원들이라면 국장한테 어떻게 하는 것 같은 국장한테 함부로 달라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눈치를 보게 되면 자꾸 규제 마인드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규제 마인드로. 왜 자기가 스스로가 눈치를 보게 돼요. 과세체벌 유지를 하게끔 일을 잘해줘야지. 그래야 일 잘한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은 다 애기에서 끝나요. 애기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규제 마인드예요. 규제 마인드 가지고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정치파람 타가지고 어떻게 안 될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면요. 다 규제 마인드입니다. 국민을 위해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사람들 국민들이 좋지. 납세자 권익을 위해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좋지. 내가 청장 돼가지고 납세자 가만히 안 놔둔다고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가만히 놔둔다고 그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라 하겠냐 이거예요. 본인이 오히려 그 역풍을 맞는다 이거입니다. 왜 염라당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나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돼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구제 마인드 쪽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긴가민가한 것 가지고 자꾸 과세처분 유지하려고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머리를 그 좋은 머리를 거기다가 해봤자 그 의미가 없다 이거입니다. 그런 게 나 하나의 내 인생에 사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남을 기각시키고 남을 과세처분 유지시켜가지고 그게 뭐가 자기한테 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고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차피 자기 어떻게 됩니까?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시각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에서 규제에서 이 해간납 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구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간납 빼는 거는 어떤 제가 볼 때는 항상 세금과 인생 왜 제가 세금과 인생을 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를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한지급 잘되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 짝대기 하나가 안 빠지는 거예요. 왜 그냥 보안내동 하는 거거든. 보안내동 내 잘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불복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게 항상 이연령 비연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이연령 비연령이 그래서 의견 진술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 진술 이거를 이제 제가 활성화를 많이 시켰죠. 이거 왜 있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납세자의 권린도 왜 이걸 거부하냐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때 제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왜 과장님이 와가지고 우리들 힘들게 합니까 그동안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의견 진술하러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이 팍 하소연하다가 시간 가버리면은 아니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두 시간 회의하려고 그래도 뭐 금압이 그때는 뭐 10만 원인가 줬는데 지금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와가지고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의견 진술하러 온 사람들이 한 20명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10분씩만 잡아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200분이잖아요. 아니 20명이면 200분이 되잖아요. 그럼 6, 30, 8, 벌써 3시간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한 6시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내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오늘도 이제 의견 진술 이거 너무 힘듭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담당자 그쪽 체번청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담당자한테는 힘들 거면은 납세자한테는 권익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이제 활성화됐다는 거는 국세청에서 상당히 상당히 국세청이 원래 그렇게 변화를 잘합니다. 변화를 국세청은 상당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데도요. 변화를 상당히 무서워하지 않고 잘해요. 왜? 윗분이 올라가면 그렇게 굳이 마인드로 바꿔요. 왜? 본인의 조직을 잘 아니까. 그래서 권익적으로 납세자 권익위하는 아이디어를 자꾸 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던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제도화 됐다.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 이런 불복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검찰이라든지 다른 경찰이라든지 전부 다 국세청 이런 부분들을 본받아야 된다. 왜? 과세처분 할 때부터요. 세무조사부터 과세처분 단계 고지 이전 단계부터 다 하나씩 이 권리 보호 제도가 있는 거예요. 권리 보호 제도가 다 이런 식으로 다 놔둬가지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가재는 개편이고 다 그렇게 품안에 이렇게 팔이 굽어지지 밖으로 보겠냐고. 그러더라도 이게 한 20%에서 25%만 앞에서 이렇게 걸러지면은 상당히 권익구제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만일 그게 5%나 2%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완전히 형식이죠. 형식. 아는 사람만 봐주는 정도. 아는 사람만 봐줘도 이 정도는 이 정도 이상은 더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불법 제도가 완전히 유명묘실화 된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사람이 그걸 권익을 마인드를 가지고 구제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하느냐. 그게 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에서 오늘도 제가 백담사 무문간 이렇게 잠깐 다녀왔는데 얼른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우쭈라다가 살다가 가버렸대요. 우쭈라다가 딱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보면 자꾸 돈 자랑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우쭈라다가 가버렸대요. 남보다 좀 내가 돈 많다. 내가 직급이 높다. 아니 직급은 그러면 대통령보다 더 높을 겁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러면 한국의 아내 대통령일 뿐이 외국 나가가지고 그러면 대우받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층상층상층 계급을 따지면 한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보 100보고 다 그만 그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우쭈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행복하게 살 줄을 알아야 그게 행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 한 칸 있어라도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집이 있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행복이지. 대굴 같은 집에 있어도 내가 들어와 봐야 반겨주는 사람 없고 전부 다 2층으로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 새끼 이렇게 말하라는 집안도 있고 그러니 그게 행복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저는 항시 세금 사건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특히 국세청 공무원들 그리고 이렇게 사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자 들어간 사람들 사자 들어간 사람들 조사 수사 조사 수사 형사 감사 검사 이런 사람들 검사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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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거 이거고 감사는 이거고 이런 사람들은 항시 구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법률 법률 마인드를 항시 가져야 된다. 법률 마인드가 뭡니까? 삼수변에 이게 물이 흘러가는 건데 물이 흘러가는 거는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면 다 이게 진리고 진리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따뜻한 마음만과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미묘한 향이로다.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이 깨끗해지고 햇볕이 쫙 내리쬐는데 그늘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친 그 그림자를 내 걸로 생각하고 내가 뭐가 있는 줄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쭐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과세체분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지급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평생 조직의 눈치 보면서 살면 뭐 합니까?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윗사람이나 밑에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잠깐 그 순간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복전을 져버리고 나서 내가 잘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회적으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불복하는 데 가장 제일 핵심이 된다. 법리라는 것은 알고 이렇게 뭐를 떠들어 보고 이제는 뭐 예전에는 법서도 없었지만 지금은 법서 많잖아요. 법서를 냈기 때문에 법서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 이제 이렇게 떠들어 보고 지식 알아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는 쉽게 안 나온다. 그러죠. 이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인데 아기는 이렇게 단지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기가 3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폭이 20미터짜리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일 단지가 아니에요. 동일 단지가 아니다. 예전에는 유사 매매 사례는 뭐가 유사하냐. 면적이나 층수나 이런 방향이나 일조건이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유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국세층이 좀 지고 이러니까 또 가격 변동이 있어야 된다. 가격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걸로 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5%라는 룰을 만들어가지고 유사라는 것이 면적에서도 5% 부분 오차가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면적에서 5% 했고 기준시가가 좀 달라더라도 5% 범위 내에서 달라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괜찮다는 걸 누가 그렇게 말을 했냐. 세법에서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세청장이 아 이거 5% 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사 매매 사례가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왜? 조사 공무원 본인도 만약에 세무사 돼가지고 상속서 신고하면 이거 유사 매매 사례가역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는다 했거든요. 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행안부 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그걸 보면 동호수가 안 나와요. 동호수가 동도 안 나오고 호수도 안 나오니까 공시시가를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 기준시가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기준시가 5% 범위 내에서 찾을 수도 없고 얘기하는 올림픽 해물 아파트는 4,500세대나 되는 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신히 층하고 매매일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면적 동일한 것 가지고 층 같은 거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2층이면 2층 찾아보고 그리고 그 날짜가 상속 개실로부터 가까운 거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밖에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은 이 위사 매매가 뭐냐 하면 본인들한테 아파트 거래한 내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가 상속 개실이면 여기가 상속 개실이잖아요. 상속 개실이면 6개월 이쪽으로도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고한 내역 그러면 상속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 유족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내용을 이 내용도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은 12억이고 어떤 사람은 17억이 16억이다. 그러면 4억 차이가 나는데 기준 시가도 7억이었다가 8억 7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8억 7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유사 매매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납세자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 법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법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어떤 특성 제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세수 증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제도거든요. 거기서 세무서 직원이 아이디어 낸 것을 서울청에서 회의해가지고 그거를 채택해 준 거예요. 채택하면서 세수 증대 방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게 세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 연역은 그랬어요. 왜? 제가 그때 회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 우리 국세청 내부에서도 윗분이 아 이건 뭔가가 위헌 아니야? 라고 했지만 세법 개정은 또 세법 개정은 본청이게 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법 개정을 우리가 일일에 이렇게 법무가에서 검토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수정안을 내버리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어버리더라니까요. 우리나라 세법 개정 그렇게 쉬운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법무가장 하면서 매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토를 겹쳐가지고 막 하는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그 검토가 얼마만큼 실질을 가지고 했느냐 나는 그거는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몇몇 단지를 모르는데 A가 1단지가 이제 상속주택인데 A가 2단지 거를 걸었단 말입니다. 비교 비교 유사 매매 사례가역으로 그러면 내가 2단지 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대충 그런데 2단지 거를 좀 높은 금액을 걸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20미터 이게 눈에 있으니까 이게 동일단지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올림픽 해밀라. 지금 아파트의 사람들은 지금 이걸 이렇게 줄여가지고 다이어트 도로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10미터나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는 1단지가 2단지 거를 2단지 거를 1단지 거로 비교해버리고 1단지를 2단지로 비교해버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위해서는 상당히 감액하는 거 도로 다이어트 이거를 가지고 또 심사하는 담당자가 또 이걸 가지고 거론을 하더라니까 도로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왜 적었는지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본인이 그 할 말도 아닌데 상속 개시 당시에는 이 도로 다이어트 작업이 지금 2020년에 하고 있는 거를 왜 2018년에 상속 20미터 이거를 말을 안 하고 그러는지 그리고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왜 심사 담당자 거기에다가 20미터를 안 적는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전 답변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제도인데 누가 처분청 처분자가 나는 청구서를 열심히 이렇게 10장으로 적었는데 그 담당자가 내 말을 한 반장으로 적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담당자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수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 그런 거 구별도 안 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듣는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뵐 사람들 다 있어요. 뵐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의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도 괜찮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고 아는 사람이 리드해주면 고맙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수결을 하니까 일단은 회의 자료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회의 자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회의 자료를 어떻게 됩니까? 처분청 주장은 이렇게 짠뜩 써주는데 청구인 주장은 이만큼만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에이단이 이쪽으로 가버려 편견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에이단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에이단 배제 법칙이 사전 답변 제도를 줘가지고 열람을 시켜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회의 자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씁니까? 당신의 의견을 우리가 잘 적었습니까? 아 나는 못 적었다 하면서 다시 추가 답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상당히 이제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된 거예요. 의견 진술이라든지 사전 답변 제도 이런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정착이 된 벌써 이제 2004년 2005년 사전 답변 이 의견 진술 제도는 분명히 2004년부터 시작한 거고 활성화된 거고 그 다음에 사전 답변 제도는 200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15년 16년 식 된 제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런데 어떤 위원 한 분이 이제 질문을 딱 질문을 이제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일단 홀림폐개밀리아파트는 내가 다 잘한다 1단지 2단지 이렇게 바리케트 돼 있고 말이지 이게 같은 단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법리를 제가 말을 할 뿐입니다. 법리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나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조세 법률주의니까 위원들이 법리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설령 뭐 단지가 어찌고 저찌고 뭐 같은 단지고 어찌 저찌고 한들 이 20미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평가를 해달라는 것인데요. 20미터가 돼버리면 도로폭으로 구분이 되면 동일 단지가 안 되기 때문에 2단지 이거를 써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간단하게 나왔는데 확 그 제 앞에 있는 분들은 아주머니인데 방문 밖으로 막 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의견 대기실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데 세법 지식을 본인이 다 잘 알아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1주택 3주택 어쩌저쩌고 뭐 이렇게 하고 같은 아줌마들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아는 척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고만고만하죠. 어디서 어젯들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막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라도 말을 했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의견 진술의 효능이 그거예요. 울분을 토해가지고 꼭 검찰청 앞에서 그렇게 원암 맺혀가지고 정신병자들이 꼭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국세청 앞에서는 뭐 신나버리고 세무서에 와가지고 내가 불살나가지고 내가 불타 죽어본다고 내가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해소 뭔가를 응어리지지 않게끔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소리 쳐면은 자기한테 실리가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회의를 해보니까요. 막 큰소리 치고 막 이렇게 감정 위원들도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피곤한 사람한테 더 피곤하게 하면 일단은 안 봐줘요. 아무리 이렇게 선한 사람 선한 위원들이어도 이렇게 뭔가 그 뭡니까 이게 마음 쓰는 것이 이렇게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좁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면 힘들다 이거예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짧게 말하고 나가는 게 상책이다. 이거입니다. 저도 5분을 안 넘기고 말을 하고 딱 한마디 한 거죠. 1단지 쓰면 안 되고 1단지 아니 2단지 거를 쓰면 안 되고 2단지 거를 쓰면 안 되니까 그럼 1단지로 쓸 수 있는 게 딱 두 개였는데 그 두 개의 사이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거의 4억 가까이가 가게 변동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유산 매매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야 된다. 시가가 없으니까 그 말이죠. 그런데 뭐 가격 변동이 있다는 걸 말을 하는데도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나는 그 처분청에서 그 말을 그렇게 방어를 하는데 심사 담당자가 그거를 그렇게 써가면서 방어를 하더라고요. 방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운 날이 3일 차이로 오히려 더 높다 이거예요. 더 높아 과세 처분한 비교에프트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산 매매 사례가격이 아니다고 그거를 전제로 하는데 행정부 내에서 벌써 그렇게 나오면 안 해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 굳고 소송 가면 되는 거죠. 소송 가서 1심 하고 2심 하고 3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산 매매 사례가격이 이게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습니다. 이게 왜 5%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를 저는 이번 참에 제가 유산 매매 사례가격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그런 거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판례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판례를 만들려면 막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해야 가지고 뭐든지 그렇게 주장을 해야 다 이렇게 판사님들도 다 이렇게 법리를 가지고 말을 하면 이렇게 관심을 가지죠. 관심을. 그런데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수천억짜리 이렇게 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리를 말을 하면 눈 감아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도 제 기준에는 눈 감아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세무가 돈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별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별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려면 과세의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형평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를 애매한 거를 가지고 과세 체분 유지하려고 자꾸 뭐를 해서는 안 된다. 규제 마인드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구제 마인드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조사하는 사람은 규제를 하더라도 불복하는 불복 담당하는 사람까지도 규제를 하면 그거는 납세자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냐.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소송 못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산매매 사례가액을 가지고 이렇게 불복까지 했는데요. 조사본명서도 받을 때 조사본명서도 달라 좀 그랬더니 아 내부 문서니까 안 준다고 그게 왜 내부 문서가 되냐. 어차피 불복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는 문서인데 다 공개되는 문서인데 왜 그게 내부 문서다고 그게 보안이냐. 그 보안이면은 소송 증거자료에도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아니 내부에서 우리가 납세자가 준 서류를 가지고 신고 서류라든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2차차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 달리 생각한다고 하면 그 근거를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한다 하면서 윗분한테 결제를 막 끈다고. 그러면 그걸 왜 납세자한테 설명을 못 하냐 이거. 납세자한테도 그대로 줘야죠. 그게 왜 본인들끼리만 세무 공무원들끼리만 알아야 되는 무슨 비밀문서도 아니고 아니 과세를 하는데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근거가 좀 미진하니까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냥 고권으로 우리가 일장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알아서 불복하든지 그리고 대신 근거는 과세 근거는 못 알려준다. 알아서 유추해봐라. 경정결의서 줄 테니까. 이런 마인드가 지금 퍼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옛날보다 오히려 더 퇴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국세청 행정방향이 이러면 안 된다. 옛날보다 또 진보해야 되지 퇴화되면 안 된다. 조사복명서가 절대 내부 공무원만 보는 내부 문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과세를 해가지고 납세자한테 수억이나 이렇게 칼을 드리미했으면 그 근거를 그대로 제공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의무다. 이거입니다. 당연한 의무. 왜 당연한 의무를 내부 문서니까 이런 식으로 뒤돌아서고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사료를 내어가지고 아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율배반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계획이라는 거 다른 게 멀리서 할 것이 아니다. 이거 가장 가까운 데서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것이다. 의견진술이라든지 사전답변제도라든지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국세청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규제 마인드로 자꾸 하는 것보다는 규제 마인드가 필요하다. 특히 불복심사 이런 분야는 우리가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저는 국세청에 있을 때 5년 동안 거의 40% 39.5%라던데 인용률이 공식적인 인용률이 그런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국세청 망하지도 않고 국세청이 활발하게 더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세청 내부에서 자꾸 걸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국세청에서 자꾸 조세심판은 어디 있는 여기는 우리는 20% 정도 선에서 인용률을 조절해야 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90% 하면 90% 되는 다른 해는 90%가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세청 본청 심사청구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몇 프로라고 이렇게 기준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만일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으로 국장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밑에 사람이 그렇게 들어버리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의 시대는 과세형평성이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조세법률주의고 법률주의로 관련된 것은 법의 정신을 잘 알아야 된다. 법의 정신은 무엇이냐? 결국은 순리와 상식이고 그거는 구젠마인드다. 구젠마인드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좋으시면 이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가슴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소 짓는 그 얼굴 그거 아닙니까? 그게 법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식 이거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빛내밖에 안 나요. 이 사람한테 주워들고 저 사람한테 주워들고 이 책에서 보고 저 책에서 봐가지고 해봐야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뭐 해서 재벌 되겠냐 이겁니다. 내가 이거 세무로 해가지고 재벌 된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1년을 살고 2년을 살아도 좀 기계이껏 당당하게 따뜻하게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구제 마인드로 이렇게 할 수만 있다 하면은 근데 그 삶이 참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어디 꼭 어디 가가지고 수행해야만이 수행입니까 저는 그런 게 삶의 자체가 수행이다 그게 참선이고 그게 화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라이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